총재님 옆으로는 긴 프로는 어디가세요? 일로 올라오시지 빨리 쭉 올라오세요 도망가면 안된다 쭉 올라오세요 한 대핀도 같이 한 대핀이 가운데로 가시죠 한 대핀이 가운데로 가시죠 한 대핀이 찍었어요 이거 어디있어 손질하시고 나오세요 팀장님 들어오세요 대핀도 오시고요 다 나와요 사진 다 나오고 있어 예 사진 찍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결 Bueno 축하 risk weit 예 3 감사합니다.